음악 지난 11월 18일 토요일 새가족수료 만찬이 본당 은혜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대형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시간에는 교육자 중창단의 특송, 교회 소개 영상 시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좋은 담임 목사는 대형교회를 소개하고 좋은 일꾼으로 교회의 자랑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가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전교인 출석주일로 드려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좋은 담임 목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만우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나온 날에도 현재의 삶에도, 앞으로의 삶에도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전교인 헌혈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나눔과 섬기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들과 헌신하며 섬겨주신 봉사자들로 인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가족과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특별예배가 지난주일 4부 예배 후 본당 은혜올에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예배는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VIP 초청 주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2월 31일까지 계속적으로 VIP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힘쓰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